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역량 있는 인재 채용을 위해서 2012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1,826명으로 추후 실시될 고졸 채용 시험 및 사회복지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포함해 2012년도에는 2천여 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4월 28일에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5월 12일과 9월 22일에 필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